오늘 해외 토지를 늦게 봐가지고 영동도로 갈 것 같아요. 늦었지만 어디 가죠? 영정도. 오산. 인천항. 송도바라 앞이야. 올해는 부산도 가보자고. 부산 놀러와. 손돌을 지루해 주십시오. 부산 찍고, 회사 찍고 하는 데 있어요. 울찌 찍고. 7호선이 아니고 7번 타고 있는 모습. 7호선이 익숙한 남자에요. 엔진 시인. 오더고 있습니다. 좀 남겨서 오십시오. 이제 오십시오. 아 차가 너무 더러워서 창문에 문을 두고 아 차가워 됐습니다 아 으 으 으 진짜 잘 모르겠어 저기 공기장에... 어.. 들어가진 않게 저기 보면 저기 섬 하나 있잖아요 저기가 샤크성인데 저기가 햇빛도 되게 멋있대 사람들이 사진을 여기서 이렇게 놓고 찍더라고 못 들어가니까 밥 먹으러 갑니다 안 씻어갖고 다 뒤졌어갔어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춥네 옷이 따셔갖고 새해 목표 새해 목표? 올 한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울진에다가 에어비앤비 하는 거 꼭 해야지 현재 기온 영하 2도 영하 2도인데 후드티에 반팔 하나 입었는데 괜찮네 이렇게 입는 겁니다 편하게 해도 뜨고 딱 좋은 굿 밥 먹으러 갑시다 외부 현재 외부 온도어 풍경에 왔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솥밥에 쇠솥밥 도오여 도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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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. 도와, 도와, 도와. 제기. 제기가 안 보여. 바로 이 뒤로 밖을 make cracki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cool 뭐 봐 coo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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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 초코